러셀이 이제 공격 타법을 제대로 머릿속에 넣어둔 것 같아요. 지금 힘을 빼고서 두 번의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황승빈, 라이트바이커 러셀. 러셀 좋습니다. 힘이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도약부터 마지막 스윙까지 군더더기가 없거든요. 황승빈, 라이트바이커 러셀, 라인 안쪽. V공격인데도 타점이 상당히 높게 잡히거든요. 노하우를 많이 전수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트바이커 러셀, 황승빈. 빅어팬 뚫었습니다, 러셀. 지금은 러셀 선수가 어느 정도 자신감을 완전히 갖고 있습니다. 이 볼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선택은 왼쪽, 러셀의 블록킹. 지금 블록킹은요. 와, 정말. 백광리 올려줍니다. 삼성의 반격. 끌었다가 터치아웃, 러셀. 탄산길 오른쪽. 오픈 스파이크. 라인 안쪽, 러셀. 러셀. 이 볼을 처리성 볼이었고요. 탈퀴고 큰 영타, 러셀. 오늘은 러셀이 경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속에서 조회 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손 연결. 끌었다가 끌어쓰로스 러셀. 러셀 선수가 공중에서 한 번 더 손을 비기니 완전히 쉬웠거든요. 형승빈. 브레이크 오픈 칸타, 러셀. 이야, 완벽하네요, 러셀. 이게 또 기억이 낫고요. 맞습니다. 라이크 백 어택 뚫었습니다, 러셀. 황승빈의 점프 백토스. 러셀. 후위격차, 러셀. 카이, 러셀. 이게 때리기 쉬운 공격 아니거든요. 이거 빠집니다. 후위격차. 러셀, 터치아웃. 러셀. 다시 큐이크 오픈, 터치아웃. 러셀. 오늘 러셀은 황승빈 세터가 러셀 버튼 누르면 득점으로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어렵게 연결. 퀘이크 오픈, 터치아웃. 득점. 아, 참 붙이면 길게 밀어치고 공간이 나오면 바로 꽂아 때리는. 네, 삼성화제 러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이보다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당한 페이스였는데요. 오늘 뛰면서 스스로는 느낌이 어땠습니까? 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이렇게 좋은 경기로 시작할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 오늘 경기력이 정말 좋았던 것만큼 5라운드도 좋게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완벽한 경기력이었습니다. 오늘 사실 중계진이 달라졌다, 좀 힘을 빼고 부드러워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도 좀 변화를 주려고 했던 부분이 맞습니까? 이게 완전 완벽한 경기였어요. 그리고 또한 경기에서 정말 좋은 디나믹이 있고,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부드럽고. 네, 저의 스타일의 배구에서 계속 돌아가고 싶어요. 네, 저의 스타일의 배구로 다시 돌아온 것 같고, 왕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어서 오늘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네, 너무나도 중요한 5라운드 첫 경기 이렇게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요. 사실 시즌 후반에 이렇게 경기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 진출도 안 포기할 수 없겠죠. 네, 플레이오프를 향해 달려가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좋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경기도 정말 준비 잘해서 플레이오프 본배구 꼭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네, 남은 경기도 멋진 활약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